대구 지역의 노후공장 가운데 10%가 화재 안전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지난해 공장 화재가 잇따른 이후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20년 이상 된 노후공장 등 690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, 10%가량인 61곳에서 11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. 오래된 소화전 밸브가 방치되는 등 위반 사항 99건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을 내렸고, 공장 무단 증축 등 11건의 위반 사항은 관할 지자체의 처분을 통보했습니다. 또 화재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화재 취향 요인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서한문을 각 공장에 보냈습니다.